안녕하세요. 몸무게삼촌입니다. 이번 주 화요일 날, 오는 화요일 날 저희가 해남 군청에도 들어가고요. 또 유기견 80마리가 있는 그곳에 저희가 개체수를 파악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, 암컷이 몇 마리인지, 수컷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몸무게를 또 나눠가지고 소형견이 몇 마리인지 중형견이 몇 마리인지 개체관리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게 이제 초석이 되어야 개체수가 파악이 되어야 여러가지 도울 방법이라든지 또 구출하여서 중성화를 시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또 어느 정도의 약품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 날 들어가서 그런 기록들을 하게 되고요. 그때 자원봉사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합니다.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. 많이 올수록 좋지만 본인이 만약에 유튜브라고 한다면 실방이나 녹화를 할 수는 없고요. 현장에서 함께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러 와야 되고요. 그리고 업로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영상을 따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어요. 하나의 채널로 해서 저희 영상은 풀로 찍을 거니까 그 영상을 부분적으로 드릴 수는 있고요. 자기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풀영상 중에 부분을 들을 수는 있어요. 산봉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한국반려동물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세요. 댓글로 참여하셔도 되고요. 댓글로 신청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114DOG, 114DOG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또 114DOG, 114DOG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. 또 저희 사무국장님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셔도 됩니다.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. 바로 통화가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일로 해서 하루에 180통씩 여러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바로 통화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전화를 드리면 국장님께서 다시 전화를 드릴 거예요. 전화가 들어와 있으면.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몇몇 지인들께서 계좌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 계좌는 이 영상에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삽입을 하겠지만 댓글로도 고정 댓글로 해서 상위에 고정을 해 두겠습니다. 계좌번호를. 직접 현장에 와서 도움을 주실 분들 재능 기부하실 분들도 모집을 하고요. 또 우리는 현장에 가지는 못해도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한국바이오동물복지센터 비영리법인 계좌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